이천 순복음교회가 교회 창립 4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임직식을 가졌습니다. 감사 예배에서 기하성 총회장 이태근 목사는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죽게로 이끌어올 수 있다며 임직반은 모든 분에게 생명의 향기가 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. 또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또 백년을 향하여 나갈 때에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기에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.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도약이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. 이어 안수집사 14명 권사 26명의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.